2. 3. 2. 1. 0 3. 2. 1. 0 2. 3. 2. 1. 0 3. 2. 1. 0 2. 2. 1. 0 2. 2. 1. 0 3. 2. 1. 0 2. 1. 0 보니까 둘이 라이벌이네 라이벌 관계 둘이 네 둘이 라이벌 관계 1등만 가져올게요 1등만 가져올게요 1등만 가져올게요 너무 저는 미역이니 21짜리에요 8몬들 중점플레이오프 1등은 결승전 치킨 2, 3, 4등은 플레이오프 야구 와일드타는 결승전 3위한테 1승 준거에요 이제 나온다 2, 3, 4등 1, 2, 4등 진짜 3 кол안이다 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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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기다 재경기 재경기